만들기 캠핑장 여러분 만들기 캠핑장 2과 보물을 찾아 기뻐하는 일꾼 만들기를 시작해볼게요 만들기 2과 부록과 딱풀을 준비해주세요 만들기 2과 부록은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록을 뜯어서 준비해주세요 짠 준비되었으면 먼저 2-1의 중앙을 계곡 접기 해주세요 여러 번 펴주어서 접었다 폈다 하기 쉽도록 해주세요 다음으로 2-2의 모든 접는 선들을 계곡 접기로 접어주세요 A와 B에 풀칠한 다음 2-1에 해당하는 부분에 붙여주세요 먼저 A와 A를 붙인 다음 2-1은 옆면을 접어서 붙여주세요 2-3은 산접기로 접어서 ㄷ자 모양이 되도록 준비해주세요 ㄷ자 모양이 되도록 준비해주세요 다음으로 2-4에 2-3을 감싸주시고 2-2의 C 부분에 감싼 2-3의 C 부분을 붙여주세요 2-2의 C 부분을 붙여주세요 뒤집어서 보석이 잘 나오는지 확인해주세요 확인해주세요 2-5에 접는 부분은 모두 계곡 접기로 접어주세요 2-5에 D와 E에 풀칠해주세요 D와 E를 2-1에 해당하는 부위에 붙여주세요 먼저 D를 붙이고 접은 다음 D를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2-6은 F와 G는 산접기로 접어주시고 중앙 부분은 계곡 접기 해주세요 2-6을 2-1에 해당하는 부위에 풀칠해서 붙여주세요 먼저 F를 붙이고 접어서 G 부분을 붙여주세요 꾹꾹 눌러서 고정해주세요 펼치면 짜잔! 만들기 캠핑장 2과의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일꾼이 엄청나게 큰 보물을 발견했네요 표정을 보세요 싱글벙글 기쁜 표정이 얼굴에 가득하네요 보석을 땅속에 한번 넣어보세요 그저 평범한 땅이네요 이제 보석을 다시 올려볼까요? 보세요 이제 이 땅은 평범한 땅이 아니에요 바로 보물밭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저 우리는 따분하고 평범한 하루를 살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보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의 보물이신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5'6'm 이날obscción 그논